서른넷 기차 안에서 저게 베를린행 기차예요? 저게 베를린행 기차예요? 기차가 몇 시에 떠나요? 기차가 몇 시에 베를린에 도착해요? 죄송하지만 지나가도 돼요? 죄송하지만 지나가도 돼요? 이건 제 자리인 것 같아요 당신이 제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침대칸이 어디예요? 침대칸은 기차의 끝에 있어요 침대칸은 기차의 끝에 있어요 식당차는 어디 있어요? 앞쪽예요 밑에서 자도 될까요? 밑에서 자도 될까요? 위에서 자도 될까요? 언제 국경에 도착해요? 언제 국경에 도착해요? combien de temps dure le trajet jusqu'à Berlin? 베를린까지 얼마나 걸려요? 베를린까지 얼마나 걸려요? 베를린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차가 지연돼요? 제 자리에 들어요 어떤 걸 들어요? 여러분, 어떤 걸 들어요? 읽을 것이 있어요? 보통 avoir quelque chose à manger et à boire ici 여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 수 있어요? 저를 일곱시에 깨워주겠어요?